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17장 종합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책 204쪽이죠? 1번은 독해 문제가 나오네요. 그럼 함께 보죠. 종합문제 1번 다음 영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Dick had a cat. Dick은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The cat was sold for some pieces of gold in a village. Blank, there were many rats. The cat was sold. 그 고양이는 팔렸다. For some pieces of gold. 여기서 전치사 4는 얼마의 가격에 이런 뜻이죠? Pieces of gold는 금 몇 조각 이런 말이죠? 따라서 금 몇 조각에, 즉 고양이는 금 몇 조각에 팔렸다. In a village, 마을에서. 그런데 어떤 마을이죠? Blank, there were many rats. 여기 1번 문제가 나오죠? 1번, 공란 A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라. 우선 해석을 해보면 쥐가 많은 마을 이렇게 되어야겠죠? 따라서 Blank 이하는 의미상 A village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되어야 하죠? 선행사가 village로 장소를 나타내니까 Blank에는 where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답은 where가 되겠죠? Where there were many rats. 정리하면 그 고양이는 쥐가 많은 어떤 마을에서 금 몇 조각에 팔렸다. 이런 말이죠? When dick got the gold, how happy he was. When dick got the gold. Dick은 금을 얻었을 때 How happy he was. 감탄문이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즉 정말로 기뻤다. 이런 말이 되겠죠? The gold helped him become rich. O형식 문장이네요. 힘이 목적어, become이 원형동사로 목적 보호가 되죠? 그 금은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을 도왔다. 즉, 그 금 덕택으로 그는 부자가 되었다. He started a new job with it. 그는 그것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자, 2번 문제죠? 밑줄친 B가 가리키는 것을 써라. 여기 있음 물론 the gold를 가리키겠죠? 정답은 the gold가 되겠네요. He worked and worked and became a great merchant at last. He worked and worked. 그는 일하고 또 일해서 and became a great merchant at last. At last, 마침내 a great merchant. 대단한 상인이 되었다. He was not only rich but also very kind to others. Not only a but also be 하면 A 뿐 아니라 B도 이런 뜻입니까? 그는 부자였을 뿐 아니라 very kind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했다. 다음 3번 문제죠? 밑줄친 C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느 것인가? 여기 others는 다른 사람들, 즉 2번에 other people을 가리키죠? others가 단독으로 쓰이면 other people의 의미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And so, 그래서 They loved him. 그들은 그를 사랑했다. 다음 마지막 4번 문제죠? 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부터 보죠. 1번 The gold made Dick rich. 그 금은 Dick을 부자로 만들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Dick worked so hard that he became a great merchant. So plus 형용사나 부사 plus that 하면 매우 뭐뭐해서 that 이하이다 이런 말입니다. Dick은 아주 열심히 일해서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 이것 역시 맞는 내용이죠? 3번 Dick was not very kind. Dick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다. 이건 틀렀네요. Dick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했죠? 4번 Dick was loved by people. Dick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He worked and worked and became a great merchant at last. He was not only rich, but also very kind to others. And so they loved him. Others가 단독으로 쓰이면 Other people, 즉 다른 사람들 이런 뜻이라는 거 꼭 잘 알아주세요. 그럼 다음 종합문제 2번으로 가죠. 종합문제 2번 에즈의 뜻에 유의하여 다음 문장을 해석하여라. 1번 여기 에즈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에즈로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따라서 As he was ill, 그는 아팠기 때문에 He was absent from school. 그는 학교에 결석했다. 2번 2. He arrived as we were getting on the bus. 여기 에즈는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에즈로 뭐뭐 할 때 이런 뜻이에요. He arrived. 그가 도착했다. As we were getting on the bus. 우리가 버스에 타려고 할 때. 즉, 우리가 버스에 타려고 할 때 그가 도착했다. 이런 말이죠. 3번 여기 에즈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I can't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없다. As an American does. 여기 에즈는 대동사로 Speak English를 대신하는 거죠? As an American does. 미국인이 말하는 것처럼 또는 미국인이 말하는 것만큼 즉, 나는 미국인이 말하는 것처럼 영어를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4번 4. She usually cooks as she sings a song. 여기 에즈는 동시동작 또는 부대 상황이라고 하죠?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 여자는 Usually 보통 Cooks 요리를 한다. As she sings a song. 노래를 부르면서 즉, 그 여자는 보통 노래를 부르면서 요리를 한다. 5번 5. As days pass, you will miss your family more and more. 여기 에즈는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뭐뭐함에 따라 이런 뜻이죠? As days pass. 날들이 지나감에 따라 즉,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You miss your family more and more. 당신은 가족을 더욱더 그리워한다. 여기 미스는 그리워하다. 이런 뜻이죠? 6번 6. Do it as you were told. 여기 에즈는 뭐뭐한대로 이런 뜻이죠? Do it. 그것을 하여라. As you were told. Be told 하면 tell의 수동태니까 말을 듣다. 이런 말이 되겠죠? As you were told. 네가 들은 대로. 즉, 네가 들은 대로 그것을 해라. 7번 7. He worked as a guide at B1. 여기 에즈는 뭐뭐로서 이런 뜻의 전치사로 쓰였죠? 그는 B1에서 as a guide 안내원으로 일했다. 8번 8. They sang as loudly as they could. As murmur as one can 또는 as murmur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한 이런 뜻이죠? Loudly 하면 형용사 loud의 부사형으로 소리 높게 큰 소리로 이런 뜻이니까 그들은 as loudly as they could 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sang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이런 말이죠. 접속사 에즈는 문맥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해석되죠?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예문과 함께 여러 가지 뜻을 모두 잘 알아둬야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2부 17장 종합문제도 모두 마치고 저는 다음 연습문제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